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영상을 거의 한 달 동안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. 우선은 이사를 잘 했고요. 저한테 집이라는 공간이 곧 일터이기도 해서 집 정리기도 하고 또 작업실 정리도 하느라고 꽤 정신이 없었답니다. 그래도 틋날 때마다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브이로그 올려보아요. 이거는 안 하는 거죠? 네. 네. 오늘은 이사가기 전에 이 방음부스를 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체하고 설치하시는 기사분들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오늘은 이사 디데이 3일 전 아니 이틀 전이구나 D-2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이사 잘 할 수 있을까? 집이 아주 엉망진창이죠? 이사한다고 짐 싸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고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 붙이는 블라인드를 여기에다가 달아놨어요 도배랑 이제 필름 시공이 다 끝나가지고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이트로 다 했어요 깔끔하죠? 고맙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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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서 오늘 찾아와봐요 방금 전에 방암부스 설치 끝났고 방암부스 설치 끝났고 안에는 장르가 들어있어요 장비랑 미리 다 넣어뒀고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방암부스 설치 끝났으니까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짐 싸야 돼요 집 떠나기 전 마지막 요리는 갈치조림 열일 중이신 로봇청석이니 여러분 이제 짐을 대충 다 싸놨고요 오늘 우리 간다고 송별의 노래를 리코더로 불러주는 거야 공연을 다 뽑아서 왔어요 오늘은 이사 기념으로 동네에 투어를 갑니다 오늘은 이사 기념으로 동네에 투어를 갑니다 이사 기념으로 동네에 투어를 가면 동네에 투어를 넣는 게 더 맛있게 토요 이사 기념으로 동네에 투어를 가지고 이사 기념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에피소드에 투어하는 것 같아요 대박 그냥 한글이야 맛있다 괜찮은데? 저는 이사를 다 마쳤고요 거실 난장판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고장에서 여기 녹방 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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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beg 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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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사한 지 3일차 뜨는 날이고 왔지 금 토 일. 오늘은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짐 정리 도와준다고 해서 그런데 점심 먹고 온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잠깐 이 앞에 서브웨이 가서 사올까 생각 중이에요. 귀여워졌어요. 하이하이하이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오늘 아주 컬러풀 하시네요. 현란하죠? 보여요?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? 나 완전 무채색 인간인데 여기 완전 폴로 인간이네. 축하드려요. 근데 너무 높아. 너 혹시 고소공포증이니? 전혀 없어. 그럼 한번 즐겨주세요. 오빠. 야 이거 요리. 튼튼하겠지? 다 보내서 프릴리. 그럼 마음대로 치는 거죠? 아 그렇죠. 느낌으로다가. 그냥 마음대로 치죠. 군대로 임시해. 너무 마음대로 치나? 아니지. 원래 그렇게 치는 거지. 딴딴 딴딴 딴 딴 딴 딴 딴. 이렇게 쳐야 되잖아. 미사는. 그렇지 그렇지. 찐득하게 다 굴려서. 미따라라라라라라라. 이런 거 하고. 이런 거 하고. 하하하하. 다음날. 다음날. 오르하다고. 잘 모르겠지. 어케어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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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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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 오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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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걸로 깔아야 돼 감독 감독 enga 이리 моей 어멘 어떻게 만났어요? 나는 홀찍, 이렇게 만내준 이렇게 결을 더 느낄 수가 있잖아 약간 이렇게 하면은 여러 번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허벅바닥에서 그 칭칭이 느껴지는 기분이 좋아 너는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야?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어 이 하루를 다 먹어 처음엔 이렇게 먹고 시장팀 보고 가죠 대단히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